케어센스 에어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케어센스 에어 센서는 최대 15일 사용 가능하며, 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센서는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센서 교체를 위해서는 연결 해제가 필요합니다. 센서 연결 해제를 위해 먼저 홈 화면 하단의 설정을 탭하세요. 연결 관리 우측에 연결 해제를 탭하세요. 센서 연결 해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센서 연결 해제 팝업창에서 화면의 숫자 4자리를 입력한 후 연결 해제를 탭하세요. 연결 해제가 완료되면 연결 상태가 미연결로 표시됩니다. 센서 연결 해제가 완료되면 센서를 제거해 주세요. 이때, 센서 접착 테이프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떼어냅니다. 한번 사용한 어플리케이터와 센서는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해 주세요. 새 센서를 부착할 경우 이전 센서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센서를 부착해 주세요. 부착 시에는 이전 부착 부위를 피해 부착해 주세요.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케어센스 에어 전용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뭐 !! 공유 etc.. 가 персонаж 구